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당 원료들 한만나 머리는 검증됐지만 가슴은 검증 필요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윤 안세영 선수 경기 감동적 젊은 선수 위에 낡은 관행 혁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매달 32개 종합순위 8이라는 성적도 역대 최고 수준이고 우리 선수들이 세운 대기록들도 많다며 양국 여자 단체전, 올림픽 10연패 등은 어느 나라도 깨기 힘든 전무의무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여름 뜨거운 무더위와 열대야에도 여러분이 있어 정말 행복했다며 팀 코리아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며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세영 선수가 정말 멋진 경기를 매 세트마다 감동적인 경기를 보여줬다며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피나게 노력을 하고 짐작건대 무릎 부상을 비롯해서 많은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금메달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올림픽 참가 선수 144명, 지도자 9명 전원에게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했다.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도 일일이 거명하며 격려했다. 이날 만찬에서 역도 전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장애 판정을 딛고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남자 역도, 박주효 선수 등에게 메달을 수여했고 탁구 여제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은 서금미 탁구 선수단 코치에게 메달을 건넸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제작한 기념 메달은 앞면의 팀 코리어 팀. 코리아라는 문구가 뒷면에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윤 대통령이 문구를 직접 작성했다. 대통령실은 올림픽이 끝난 후 선수 전원과 지도자에게 대통령이 기념 메달을 증정한 것은 역대 최초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선수들 외에도 가족과 지도자, 경기단체 관계자,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들, 파리 현지에 파견돼 도시락을 만든 조리사들,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원, 현지 합동순찰에 나섰던 경찰관까지 270여 명이 자리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